인테뷰 안녕하세요 여러분 곽동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 맞네 아 진짜 저 너무 기대했어요 사실 왜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님이셔서 네 일단 곽동현씨고요 저희 12시엔 주연영 청취자분들이 주주분들이세요 우리 주주분들께 보는 라디오 카메라 보고 한번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예 주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네 행복한 점심시간 함께 하게 된 곽동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종민지님께서요 회사인데 동현씨 보려고 무선 이어폰 끼고 몰래 고릴라 보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재호님께서요 곽배우 잘생겼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원래 화면에서 봐도 화면에서 봐도 정말 확신의 잘생김이신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뵈니까 진짜 뭔가 아우라가 박 느껴져요 딱 청담동에서 네 청담동에서 나우라 갖고 비싼 돈 주고 분칠 아 분칠 나우라를 또 이렇게 만들고 아닙니다 우리 0755님께서요 곽동현님 전에 혼자 사는 예능을 보고 와 학생인데 정말 대단하다 했는데요 정말 멋지게 크시고 멋진 배우가 되신 것 같아요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는 너무너무 귀엽다가 안타깝다가 감동감동 했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렸을 때 데뷔를 했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어린 시절을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성장사를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뭔가 뿌듯해 해 주시고 이런 분들 너무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완전 정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다행히 자 SBS 라디오에는 굉장히 오랜만이신 듯합니다 주주 여러분 우리 동현씨가 오랜만에 라디오 나들이 했으니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요즘 이 그 곽동현씨의 연기를 아주 가까운 데서 감상할 수 있는 저로의 찬스라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네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를 기다리며 출연 중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저도 맨 처음 대본 봤을 때도 어? 고도를 기다리며인데 네 오탈자로 한 번 더 들어간 건가? 어?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 처음에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제가 네네네네 근데 그게 아니고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굉장히 오래된 유명한 작품의 오마주이자 패러디 같은 작품이에요 고도를 기다리며 를 기다리며 한 번 더 기다리는 와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원래 했었던 작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고도를 기다리며는 있었던 작품인데 맞습니다 이렇게 한 건 처음인 거죠 네네 네 고도를 기다리며 를 기다리며 저희 작품은 네 한국에선 저희가 초연으로 작품을 올린 거고 네 아주 오래된 명작 고도를 기다리며 사무엘 베켓트의 고도를 기다리며의 이야기들을 좀 가져와서 네 같이 가져가는 그런 공연입니다 우와 네 아니 이 작품이 지난 9월부터 공연 중인데 9월 7일부터 대학로 예스 24 스테이지에서 공연 중이라고 맞습니다 네 12월 1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아니 이게요 고도를 기다리며가 그 작품 안에서 고도를 원래 기다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고도라는 어떤 되게 철학적인 어떤 그런 연극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뭔가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연출님을 기다린다 막 이런 또 새로운 게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고도를 기다리며 부터 살짝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작품은 그 굉장히 오래된 한 50년의 세월 정도를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두 남자의 얘기에요 네 근데 고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정확히 누군지 왜 기다리는지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 작품을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는 바로는 뭔가 우리가 인생에서 한없이 덧없이 무언가를 기다리는 일만이 남아있다 뭐 이런 의미를 이제 보게 된다고 해석을 하는데 네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네 굉장히 철학적인데 너무 어려우니까 네 저희 작품의 원작자는 이제 데이브 헨슨 씨라는 미국 사람이신데 그분이 이제 헨슨 씨 네 헨슨 씨가 좀 더 이 작품을 너무 애정하는 마음을 담아서 캐주얼하게 자기가 느낀 바 자기의 동료들이 느낀 바를 풀어내보자는 마음으로 그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공연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언더스터디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연배우의 대기배우 대체배우 아 주연배우가 무슨 일이 생기면 대체할 수 있는 배우들 대체할 수 있게끔 올라가는 배우들의 이야기에요 저희 작품은 아 그래서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작품을 기다리며 인거죠 근데 기다리는 대상이 좀 이건 명확한 거네요 저희는 명확해진 거죠 이제 무대를 오르는 순간 그리고 무대에 오르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연출 우리의 꿈 이런 것들을 기다린다고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상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는 공연입니다 네 아 그러면 바로 나가면은 무대로 갈 수 있는 데가 아닌거에요 네 그렇지 않아요 지하에 뭐 창고 겸 노는 공간에 분장실로 쓰고 있는 뭐 그런 설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이제 하염없이 무대에 오르는 순간을 기다리는 두 대역 배우들이 각자의 인생관이나 어떤 연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뭘 기다리는가 왜 기다리는가 기다리는게 맞냐 틀리냐 뭐 이런 삶에 대한 얘기를 엄청 나누어요 오오 근데 그 방식이 되게 유쾌하게 풀리기도 하고 네 또 어느 순간엔 되게 고민해보게 만드는 지점도 있고 그런 점이 저는 저희 공연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와 그러면 그거 그런 것들이 되게 유머러스하게 풀어지면서 워낙 우리 동현씨가 그 어떤 유머러스한 굉장히 재밌는 연기를 막갈라게도 막갈라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잘 보여주신다고 생각해서 저 너무 팬이었는데 근데 그 분장실 안에서 너무 그런 매력들이 잘 보여지실 것 같아요 네 아주 뼈를 갈고 영혼을 갈아서 열심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은경님 문자 한 번만 읽어봐주세요 네 안은경님께서 동현님도 연극처럼 일상생활에서 하염없이 무언가를 기다려보신 적 있으시나요? 사실 이 공연을 제가 하게 된 이유도 이 같은 맥락에서였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뭔가를 기다리면서만 사는가가 어느 순간 딱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오늘을 살면 되는데 내일을 기다리고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을 기다리고 뭔가 아직 나한테 다가오지 않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뭔가 기다려서 막상 만나든 찾아가든 만나보면 또 별거 없고 다른 걸 또 기다리고 기다림의 끝은 또 다른 기다림 뭔가 그런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빨리 더 완연한 가을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가을이 오니까 또 겨울을 기다리고 예 맞아요 맞아요 사는 것 같아요. 진짜 맞습니다. 저도 신기한 게 그런 생각을 평상시 많이 했거든요. 왜 나는 현재에 있는데 현재에 있지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 너무 과거에만 머물러 있거나 미래를 걱정하거나 너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맞아요. 너무 더 궁금해지네요. 연극이. 근데 굉장히 놀라운 점이 이 연극에서 에스터 역할을 맡은 배우가 두 명인데 이게 더블캐스팅인 거죠? 한 명이 곽동현 씨고 다른 분이 이순재 선생님이시라고? 맞습니다. 이순재 선생님이랑 나이 차이도 그렇고 이미지도 완전히 다른데 이 에스터라는 캐릭터 같은 캐릭터로 캐스팅이 됐다라는 건 정말 저도 신기한 느낌인데 이렇게 다른 느낌의 배우가 같은 역할을 맡은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대본에 각각 인물들에 대한 나이 설정이 부여되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에스터도 상상이 가능하고 선생님께서 하시는 것도 가능했고 그래서 컴퍼니 측에서도 저랑 이제 여기 포스터 잘 안 보이지만 저랑 박정복 배우라는 형님이 함께하는 조합 하나 그리고 이순재 선생님과 이제 최민호 배우 그리고 카이 배우님 이렇게 하는 조합 두 가지 다른 조합을 만들어서 공연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에스터라는 캐릭터가 선생님이랑 저랑의 해석이 너무 다르고 진짜요? 그래서 선생님 공연과 저희 공연은 거의 아예 다른 공연 수준으로 러닝타임도 20분이 차이가 나요. 20분이나요? 네. 아 그러면 두 분의 연기가 어떻게 다를까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냥 다른 연기를 아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두 분의 설정이 이순재 선생님의 에스터는 연륜 있는 노배우고 곽동현의 에스터는 젊은 꼰대다. 네. 맞습니다. 이 젊은 꼰대 혹시 일단 본인과 싱크로의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시는지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우리 정말 솔직해집시다. 55% 정도는 따온 것 같아요. 저한테서 아 55%나 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좀만 주변에 나쁜 친구들이 있었고 좀만 안 좋은 일 몇 개 더 만났으면 저렇게 됐을 수도 있겠다 하는 약간 인간상이거든요. 캐릭터가 아 정말요? 네. 아니 그러면요. 우리 또 우리 이순재 선생님께서는 무대 위에서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 매치해서도 그렇고 이 내공이 정말 어마어마하시잖아요. 이전에도 이순재 선생님의 공연을 직접 이렇게 보신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전에는 선생님 공연을 본 적이 없었고 이번에 이제 연습실이나 아니면 리허설 무대 같은 것들 보면서 야 선생님이 정말 대단하신 게 평소에도 이제 컨디션이 조금 안 좋으신 날들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무대에만 오르시면은 싹 괜찮아지시더라고요. 그냥 그 인물이 딱 돼버리시는구나. 네. 그 힘이나 어떤 무대에 대한 책임감 어떤 열망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너무너무 건재하시고 단단하시다는 점이 정말 존경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많은 배우 후배분들이 후배들이 보고 배워야 할 혹시 선생님께서 연기 조언도 이렇게 해주시나요? 네. 선생님께서 이런저런 조언들 충고들도 해주셨는데 말미암아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믿고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밀고 나가라. 확신 있게 다 밀고 나가라.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와. 너무 감사.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어떤 연기를 할 때 감정이 들어도 이게 맞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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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할 텐데 맞아요. 그냥 맞다고 생각하는 거 밀고 가라는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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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김미희님께서요. 어머. 너무 상상이 안 되네요. 연기 성향이 너무 다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우리 민지님께서는요. 저 공연 보고 왔어요. 이순재 선생님이랑 곽동현 배우의 연기는 진짜 완전 다른 극이에요. 곽동현, 박정복 배우 패언은 막 1, 2층을 뛰어다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건가요? 진짜 그냥 막 뛰어다니시는 거예요? 실제로 엄청나게 뛰어다니고 또 추격전 같은 것도 많이 버리고 분장실 내에서 저희는 애초에 좀 더 이런 물리성을 이용해서 뭔가 표현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많았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저희 무대에 이렇게 한 층 정도 높이의 원형 계단이 있어요. 이제 창고처럼 쓰이는 곳이니까 그 원형 계단을 서로 막 쫓고 쫓는데 계속 같은 곳을 이렇게 도는데 못 잡고 안 잡히고 뭐 이런 것들이 그 부조리극이라는 특성에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하고 열심히 아주 그래서 공연을 하는데 저희가 초반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분장실에 산소통 놔두고 중간에 막 그거 마시면서 하고 막 그 정도로요? 그 정도로 열심히 아주 하고 있습니다. 막 그렇게 막 서로 쫓고 쫓고 안 잡히고 이런 게 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인 거예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좀 뭔가 이들의 삶이나 여기에 지금 챗바퀴에 갇힌 듯이 살고 있는 것들을 좀 물리적으로도 보여주면 재밌겠다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낸 어떤 움직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공연 기대된다는 주주분들의 문자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곽동연 씨가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를 기다리며 초대권을 선물로 들고 오셨다고 하거든요. 네, 여러분 제가 출연하는 10월 11일 금요일 공연의 초대권이고요. 오후 8시 공연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1인 2매씩 총 3분에게 초대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 제가 그, 이제 네. 이제 대학로 공연 사이에 하는 행사가 있어요. 네. 뭐, 티켓 판매처나 이제 극장 뭐, 각각 제작사들이 협의해서 하는 이제 관객들 대상으로 공연 끝나고 추첨해서 하는 행사 같은 게 있는데 아, 네. 제가 한 2, 3주 전쯤에 거기서 칼춤을 쳐가지고 칼춤이요? 원래 드려야 되는 수량의 한 네, 다섯 배는 드린 것 같아요. 오늘도 기분이 좋으면 칼춤을 출 수도 있으니까 와. 여러분들 많이 많이 예,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주분들 들으셨죠? 오늘 진짜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자, 우리 일정 확인하시고요. 공연 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문자 샵 1077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공연 보고 싶은 이유 적어서 보내주세요. 이따 추첨해서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현 씨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이 공연이요. 소극장 공연이라서 관객들하고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혹시 평소에 없으시나요? 네, 다행히 무대 시작할 때부터 좀 약간 그 거리감 관객들과의 거리감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그게 막 부담으로 다가오진 않는데 가끔 이제 좀 1, 2열에 계신 분들한테 침이나 땀이 튀길 수가 있어가지고 아, 어쩜 좋아 그런 부분에 조금 죄책감이 들긴 하는데 네, 그쵸, 그쵸 좀 잘 이해해 주시리라 맞아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책에 또 여련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말이 건강하니까 걱정 마시고 그쵸,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 무대 못 서니까 네, 그럼요. 네, 우리 관객분들 1열이나 2열에 앉으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자, 또 관객 반응에 따라서 혹시 연기가 막 달라지기도 하시나요? 어, 그럴 수 있는 순간들이 몇몇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조금 유독 큰 웃음이 터졌다. 그럼 좀 웃고 넘어가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게 서로 좋더라고요. 아, 그쵸. 그래서 조금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도 하는 것 같고 근데 이 공연 같은 경우는 저랑 이제 박정북 배우님이랑 네. 둘이 되게 일찍 작업을 시작했어요. 5월 말쯤부터 대본을 보기 시작해서 오 사전 작업을 좀 미리 하다 보니까 서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되게 견고해서 막 엄청나게 반응에 자극을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웬만하면은 저희는 저희가 연습하면서 익어진 대로 가고 관객분들한테 좀 필요한 시간이 있을 때만 시간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준비 과정이 꽤 길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진행이 됐었군요. 아니 이게 또 유머러스한 연극이잖아요. 그래서 종현씨의 입담이 또 활약할 것 같은데 현장에서 혹시 애드립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애드립은 거의 안 하고요. 어 진짜요? 아시다시피 이제 무대에서는 사실 애드립하다가 자칫하면 사고 가다 할 수도 있으니까 약속이 안 돼 있으니까 네. 어떤 언어적인 대사적인 애드립은 거의 안 하지만 네. 좀 작은 스포를 하나 해드리자면 제가 중간에 고릴라 연기를 해요. 아 우리 고릴라 우리 고릴라 친구처럼 진짜 고릴라 네. 고릴라 그 고릴라를 막 연기로 표현하겠다는 막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는 조금 어떤 그때그때 즉각적인 느낌들을 좀 넣다 뺐다 하는 것 같고 거기서 좀 날것이에요 약간? 거기는 약간 날것입니다. 와 정말 안정적으로 뭐 애드립도 거의 안 하시지만 또 고릴라를 흉내내는 어떤 그런 날것이 있고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자 곽동현씨가 주주 여러분들 공연에 초대한다고 했더니 지금 사연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8713님 문자 한번 읽어봐주세요. 네. 8713님께서 저 이번주 결혼 앞두고 오늘 회사 잘렸어요. 와우. 네.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 시간 많으니까 동현님 공연 보고 힘내서 다시 재취업하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와. 예. 무조건 진짜. 공연 보러 오시고 네. 무조건이에요. 저희 공연이 또 그런 얘기 굉장히 잘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삶의 덧없음 음. 네. 무의미함. 맞습니다. 꼭 오셔서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또 아직 자리 있으니까요. 계속 신청해 주시고요. 자 2부 마무리하면서 동현씨의 추천곡 듣겠습니다. 어떤 곡 골라오셨나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날씨가 신나는 노래를 좀 들려드려야 되나 하다가 날씨가 또 몽글몽글하고 좀 가을인 듯 아직까지는 좀 따뜻한 듯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이적 선배님의 이상해라는 노래 가져왔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적의 이상해 듣고요. 3부에서 다시 만나요. 가슴 벅찬 오늘 무척 설레이던 내일 빛나는 시간 속 늘 우리 함께였네 마치 맨 처음 그날처럼 우린 시작하네 아직까지 우린 모르네 눈부신 하늘을 꿈꾸네 12시 출연요! 주터뷰 오늘은요.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를 기다리며에 출연 중인 곽동현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많은 주주분들이 공연 초대 신청해 주셨는데요. 우리 1899님께서요. 침도 땀도 맞을 준비 되었습니다. 제발 맞을 수 있게 해주세요! 어우 부담스러워요. 아니 기꺼이 맞으시겠다고 해주셨는데 막상 또 이렇게 반가워해주니까 부담스럽네요. 열심히 한번 튀겨보겠습니다. 네. 우리 7916님 문자 한번만 읽어주세요. 네. 7916님 저요 곽동현 배우님 너무 보고 싶고요. 육아 5년 만에 회사 출장으로 지방에서 서울 올라가요. 아이고 서울 오랜만에 오시는데 또 좋은 기억 남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공연 재밌게 초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의 열어와 같은 성원에 동현씨가요. 두 쌍 더 초대해 주신다고 합니다. 당첨자 명단은 방송 후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동현씨 지금부터는요. 코너 속의 코너 새롭게 해볼 건데요. 이름하여 타임머신 타봤쥬 입니다. 아니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타임머신 탈 거거든요. 저희가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갈 거라고 해요. 그래서 과거에 곽동현씨가 인터뷰에서 어떤 말들을 했는지 그거를 이제 퀴즈로 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인터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곽동현은 2016년에 진행했던 한 인터뷰에서 성숙한 외모 때문에 뿅뿅해서 혼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아 이거 저 알 것 같아요. 바로바로 아마도 버스? 버스? 정답입니다. 이거는 뭐 가뿐히 같은 압니다. 네. 초등학교 때 버스기사님께서 고등학생이 왜 초등학생 요금 내냐 하면서 고등학생 요금을 낸 적이 있다고 심지어 그때 고등학생 요금을 내셨어요 결국? 냈어요. 아이고 말이 길어지기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감당하기가 싫어가지고 차라리 돈으로 해결하는 게 상처 남는 것보다 아 그랬구나 아니 이때 기자님이 인터뷰 첫 줄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곽동현은 외면만큼 내면도 깊이가 있었다 이렇게 쓰셨대요. 외면도 깊이가 있고 너무하시네 그만큼 내면도 깊이가 있는 아니 우리가 동현씨를 진짜 워낙 오래전부터 봐와서인지 나이를 잊고 있다가 가끔씩 나이를 깨닫고 어? 하고 감탄할 때가 있는데요. 아직 서른도 안 된 배우가 이렇게 많은 필모를 갖고 있다니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정말 아니 근데 웃음도 뭔가 너털 웃음이 굉장히 아니 저 근데 요새 되게 좀 만족스러운 게 어떤 게요? 이제 약간 왜 얼굴의 그 세월의 시간과 실제 세월의 시간이 이제 약간 맞아지는 느낌이 이제 들어요. 되게 앞서가고 있었거든요. 얼굴이 그러다가 이제 실제 나이가 열심히 달려가지고 딱 잡았구나. 잡은 것 같아요. 이제 이제 손을 잡았네. 그러니까요. 아니 13년차 연기자 이시거든요. 미친 것 같아. 그러니까 미쳤어요 진짜. 아니 그동안의 이 연기 인생을 돌아보면 어때요? 어떤 또 감정이 딱 떠오르는 것 같아요? 아 좀 네. 좀 진짜 순식간인 것 같아요. 되게 기억이 듬성듬성 많이 사라졌고 소실됐고 네. 그리고 강렬한 기억은 되게 강렬하게 남아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요. 그 역시나 이 지금의 순간에서 하는 게 중요하구나. 맞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우린 현재에 있으니까. 아니 16살 첫 촬영하던 곽동현과 오늘의 곽동현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어 무엇일까요? 어 가장 달라진 점 달라진 점 키? 키 그리고 수염의 양 수염의 양 불허하죠. 흰머리의 양 뭐 이런 아이고 흰머리가 흰머리가 나세요 이제? 많이 나요. 아 스트레스 좀 많이 참으시는가? 참으시나 평소에? 아니 잘 해소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고등학생 때부터 사실 새치가 있었는데 아 요즘 좀 유독 열심히 나더라고요. 아 진짜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돼 좀 개선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호전이 되고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동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해요. 저희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동현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니 드라마 빈센쪼 촬영 직후의 인터뷰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연기 잘하는 97년생이라는 수식어가 갖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셨어요. 어느 정도 이루신 것 같나요? 아이고 뭐 저거는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그냥 그냥 어떤 당찬 포부랍시고 한 말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언젠가 그런 수식이 붙으면 정말 삶에 더 이룰 게 없겠지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정말 이런 자신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저는 시작이고 근자감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아이고 아유 진짜요. 너무 잘 진짜 맞는 것 같은데요? 97년생 중에서 제일 연기 잘하실 것 같아요. 저기 또 1897년생 이런 분들까지 포함하면은 명배우들 많아가지고 맞네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자 그러면 2024년 현재 지금 갖고 싶은 수식어가 혹시 있으실까요? 요새는 생각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지구 일단은 그러면 지구가 너무 광활하니까 북반구 정도로 나눠서 북반구에서 97년생 중에 연기 제일 잘하는 사람 반으로 쪼개서 진행을 할게요. 아 좋습니다. 원래는 지구상이었는데 지금은 북반구에서만이라도 가장 연기 잘하는 1997년생 배우로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인터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2016년 인터뷰고요. 곽동현은 활동하면서 뿅뿅이 무서워서 피하고 싶다 라고 말했는데요. 당시 곽동현이 어렵고 두렵다고 말한 이 뿅뿅은 무엇이었을까요? 아 이게 뭘까? 이거는 제가 무서워하는 게 좀 많아가지고 이게 정답이 진짜 반전이에요. 반전이다? 반전이에요. 안 무서워할 것 같은 걸 피하는 맞죠. 뭔가 동현 씨는 안 무서워하고 되게 이거를 어 이렇게 같은데 이거를 피하고 싶다고 굉장히 의왼데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뭐가 무서웠을까? 뭐가 있을까요? 사람? 활동? 어 사람이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관계가 참 어렵다 보니까 아니면 뭐 연예계? 연예계가 무서워서? 아 근데 다 되게 그럴 듯한 말들이긴 해요. 그쵸? 갑자기 되게 막 가슴이 먹먹해지긴 하는데 사람이 무섭고 연예계가 연예계가 무섭고 아니요.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정답은 예능이었습니다. 아 예능 네네네네 예능 지금도 무서워요. 지금도 아 기억나세요? 이때 인터뷰? 아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아니 이렇게 재밌는 곽동현 곽동현 씨가 예능을 들어간다고 하실 것 같은데 당시에는 예능이 무서워서 일부러 피하는 편이다 라고 하면서 예능은 약속된 게 없어서 이 돌발 상황이 무섭고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 만실수할 수도 있고 재미를 이끌어낼 자신도 없다라고 하셨대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도 비슷하다고 하셨어요.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 되게 대본이나 어떤 사전 정보에 되게 집착해요. 근데 라디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되게 넉넉하게 사실 만들어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땐 약간 손톱도 물어뜯고 다리도 떨고 하면서 혼자 잘 해소를 해보려고 하고 제가 뭔가 옛날에는 내가 가진 생각을 당차게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거는 지금도 2016년에 한소리도 기억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약간 되게 망설이게 되고 아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겁이 뭔가 많아지는 건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맞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이선희님께서 곽도면님 최근에 SNL 나오는 거 봤는데 와우 더 좋아졌거든요. 촬영하면서 어떠셨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까 잠깐 그 얘기 나눴었는데 맞아요. 저는 정말 그렇게까지 고강도의 촬영인지 솔직히 몰랐고 그래서 아까 너무 존경스럽다고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 크루 분들이랑 제작진분들이랑 그 몇 날 며칠을 이렇게 어떻게든 더 재밌는 걸 찾아내려고 하시는 그 열정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재밌게 찍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또 매주 했었다 보니까 익숙해져 있었는데 아무래도 호스트로 나오시는 선배님들은 많이 좀 당황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인터뷰인데요. 이번에는 2018년 기사에서 발췌했고요. 자 곽동현은 22살이면 한창 하고 싶은 게 많은 나이인데 가장 하고 싶은 일탈이 뭐냐는 질문에 뿅뿅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뿅뿅은 무엇일까요? 가장 하고 싶은 22살 시절에 뭐였을까요? 진짜 그때면 막 뭔가 버킷리스트 같은 것도 만들고 막 하잖아요. 근데 저때 되게 뭔가 스스로 정제되어야 된다는 어떤 강박이 강했을 때라가지고 뭔가 되게 별거 아닌 거일 것 같은데 그 정제되어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이 정답과 가깝거든요. 과소비? 과소비 과소비 막 최대 일탈 과소비 아니면 뭐 뭐가 있을까요? 카드 연체? 카드 되게 현실적이시다. 진짜 22살 보통은 클럽 가서 밤새서 놀아보고 싶어요. 해 때까지 술 마시고 싶어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과소비 카드 연체 자 그럼 정답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정답은요. 없다였습니다. 네. 동현씨 기존 인터뷰를 보니까 이게 정말 와 바른생활 청년이시더라고요. 이때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직접 읽어주세요. 네. 2018년에 제가 일탈은 전혀 하고 싶지 않다. 한눈 팔지 않고 나아가야 할 길로 조금씩 정진하고 싶다. 힘겹게 쌓아올린 내 삶이 소중하다. 어떻게 이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살아남아야 된다는 강박에 그러니까요. 여기 또 오랜 시간 동안 연습생 시절도 거치고 하셨다 보니 더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후로 6년이 지났습니다. 이 일탈 정말 한 번도 안 하셨는지 딱히 일탈이랄 거는 우와 진짜요? 뭐 그런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맛있게 잘 술 마시고 집에 가는 길에 이제 세워져 있는 라바콘을 머리에 한번 썼다가 다시 너무 귀여운 일탈이다. 그런 적은 진짜 이런 짓을 왜 하지 하는 그런 이상한 기행들은 해본 것 같은데 지금도 여전히 사람 많은데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고 조용한 거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이래서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라바콘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딱 썼려면 굉장히 큰 대담함과 용기가 필요했겠네요.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일단 손에 잡으면 머리에 집어넣는 건 별일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 그럼 휴식기에는 보통 뭐 하면서 주로 보내시나요? 어 뭐 개인적인 취미생활들도 많이 하고 원래는 제가 식물을 집에 많이 키우고 있었는데 식집사시구나. 네. 걔네들 거의 다 갔어요 근데. 제가 잘 못 얼마 전에 예능 찍는다고 해외에 오래 갔다 오기도 하고 소홀해져서 그랬더니 애들이 거의 다 갔더라고요. 거의 다 어떤 좋아. 그래서 그 취미는 거의 소멸되어가는 것 같고 휴식기에 운동하고 여행도 다니고 진짜요? 혹시 이번 작품도 끝나면 가보고 싶은 여행지 있으세요? 가고 싶은 데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이제 겨울 다가오니까 겨울을 즐길 수 있는 캐나다나 북유럽이나 이런 데들도 다 가보고 싶고 국내에도 사실 너무 좋은 데 많잖아요. 그렇죠. 하나하나 도장깨기를 좋네요. 그럼 또 여행을 다니는 게 또 동현 씨만의 소소한 일탈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 인터뷰인데요. 이번에는 동현 씨 대신에 주주분들에게 내드리겠습니다. 동현 씨가 뭐라고 했을지 예상해서 맞춰보세요. 문제입니다. 2016년 한 인터뷰에서 곽동현은 예전에 너무 소조붐이 많아서 뿅뿅뿅뿅도 못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뿅뿅뿅뿅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왠지 알 것 같은데 네. 혹시 어릴 때 낯가리는 성격이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당시 동현 씨에게 힘들었던 이 뿅뿅뿅뿅 혹시 기억나시나요? 정확히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렴풋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청취자분들 위해서 약간 힌트 살짝만 주시면 이거 힘들어하는 분들 지금도 계실 것 같고 생각보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동현 씨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다. 네. 좋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주주분들이 맞춰주세요. 주관식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문자 샵 1077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정답자분들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주주분들이 정답 보내주시는 동안 곽동현 씨의 추천곡 한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곡 고르셨나요? 네. 이번에는 잭 존슨의 시팅, 웨이팅, 위싱 이라는 노래 골랐고 저희가 또 웨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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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라서 또 기다리는 거에 관련된 어떤 그런 카테고리가 자꾸 주변의 알고리즘이 저를 잠식하더라고요. 그렇게 떴어요? 그렇게 듣게 된 노래가? 노래 굉장히 또 날씨와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데려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네. 곽동현 씨의 추천곡 잭 존슨의 시팅, 웨이팅, 위싱 듣고 왔습니다. 주터뷰 코너 속의 코너 타임머신 타봤쥬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주주분들에게 문제 내드렸잖아요. 자. 곽동현 씨가 2016년 인터뷰에서 했던 말입니다. 예전에 너무 수줍음이 많아서 할 수 없었다고 했었던 뿅뿅뿅뿅 많은 분들이 예측해서 다 보내주셨는데요. 자. 동현 씨가 하나씩 소개해 주세요. 네. 이하림 님께서 중고거래 하셨고 아 이거 저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거 먹고살아돼가지고 아 중고거래는 또 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거는 수줍음을 다 이기고 이기고 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네. 이건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에 네. 그 송영진 님께서 버스 벨 누르기 아 이것도 잘 눌렀습니다.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네. 내려야 되니까 맞죠 맞죠. 그 나인 님께서 프로포즈 프로포즈를 아직 해보진 못했는데 그것도 뭐 해야 되겠죠. 조은희 님 음료수 리필이요. 이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3828 님이 장기자랑이요. 장기자랑 이런 거 좀 하셨어요? 아 초등학생 때는 했던 것 같은데 네. 그 이후로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아 굳이 굳이 절대로. 굳이 굳이. 그리고 8259 님께서 물건에 하자가 있어도 교환이나 환불도 못했을 것 같아요. 수줍어서가 아니라 성인군자의 마음으로 다 이해하고 넘어갔을 듯 싶어요. 혹시 어떤 편이세요? 교환이나 환불 이렇게 딱 제대로 하시는 편이세요? 아 저는 제가 제 기준에 이거는 중대한 결함이 무조건. 아 중대한 결함이다. 아 근데 조금 중대한 게 아니고 좀 약간 좀 사소한 거면은 좀 소소하다 그러면 귀찮아서 그냥 귀찮아서 성인군자의 마음 이런 거는 사실 아니고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직접 발표해 주시죠. 네. 정답은요. 네. 바로 전화 주문이었습니다. 네. 어 그쵸. 이 당시에 스무살이 됐으니 소개팅이나 미팅 해보고 싶지 않나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 전화 주문도 못할 만큼 수줍음이 많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도 지금도 똑같으세요? 아니면 좀 변한 것 같으세요? 배우로 활동하면서 지금은 그 같이 있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훨씬 많이 그 사회성도 길러졌고 사교적이어졌는데 이제 같이 있는 상대방이 낯을 가린다. 그럼 같이 낯을 가려주는 게 서로 편하더라고요. 어 맞죠. 맞아요. 그걸 막 깨려고 두드리면 이 사람은 점점 더 불편하고 실패하면 나도 자존감 떨어지고 맞아요. 그냥 이제 같이 어울리는 사람이 좀 사교적이고 활발하시면 같이 활발하게도 지내고 또 낯을 가리시면 그냥 같이 낯을 가려버리는 게 저는 더 나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비슷한 무드로 가는 거죠. 편하게. 자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요. 선곡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배우 곽동현 씨와 주터뷰 함께 했는데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동현 씨. 너무너무 재밌었고 또 너무너무 편하게 잘 이끌어주셔가지고 또 공연 얘기도 한껏 하고 제 과거 어떤 발언들도 되짚어보면서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가야겠다 이런 또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현 선배님의 동현 씨의 전 연기를 너무 좋아하는 팬으로서 오늘 이렇게 직접 얘기를 나눠볼 수 있다는 것도 전 너무 오늘 편안하고 즐거웠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언젠가 또 제가 또 열심히 해서 또 같은 작품에서 꼭 좋은 작품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235님께서요. 오늘 방송 들으니 곽동현 배우에게 더 관심이 생기네요. 연기도 잘하고 토크도 잘하는 곽동현 배우 항상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어요. 12월 1일까지요. 대항로 예스24 스테이지에서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를 기다리며 공연장 찾으시면 곽동현 씨의 연기를 직접 감상하실 수 있고요. 또 앞에 앉으시면 또 앞에 앉으시면 또 동현 씨의 동현 씨의 동현 씨를 좀 더 이렇게 밀착해서 느낄 수 있는 가까이에서 네. 그런 기회가 옵니다. 자, 멋진 작품과 함께 기억에 남는 가을 보내시길 응원하고요. 저는 동현 씨 보내드리면서 샤이니의 뷰 듣고 4부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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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